뇌물청탁 혐의로 기소된 총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벌어진 총신대 사태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 21일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학내 구성원들은 교육부에 자신들의 뜻을 전하기 위한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의 총신대 상황을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신대학교 학생과 교수, 동문들이 결집해 김영우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총궐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육부가 실태조사단을 꾸려 총신대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나서자 학내 여러 단체들이 의사를 밝히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총학생회와 신대원 비상대책위원회, 교수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한 집회 참가자들은 총장과 모든 재단 이사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교육부를 향해 임시이사 파견을 비롯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육부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조사이지만 김영우 목사와 관련된 모든 비리 제보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 교육부는 학생들의 건물 점거 농성과 수업 거부 등 캠퍼스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학사 운영의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자체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교육부 실태조사단은 지난 21일부터 학사와 인사, 회계 등 여러 분야에서 제기된 민원과 총장과 관련된 의혹을 중심으로 학교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단은 당초 지난 23일에 조사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조사기간을 2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학생들이 강의동을 계속 점거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다며 오는 30일까지 임시 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조사에 대해선 담당자가 분주한 상황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